안녕하세요. 불의의 명곡 시청자 여러분, 박기영입니다. 정말 전율이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박기영, 4대 22. 대단합니다. 2년 연속 왕중왕전이라서 오늘은 꼭 트로피를 가져가고 싶은데 탐난다. 근데 오늘 어떻게, 오늘 다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신 것 같아요. 다 몽땅. 밴드 들국화에 그것만이 내 세상 준비했습니다. 각자 각자가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곡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를 좀 바라보고 그것만이 나와 너의 세상임을 함께 그렇게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. 다가오는 새해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멋진 무대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. 항상 기억해 주시고 불의 명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지만 고한 남길 울며 웃는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우리는 salad 빛내들과 향을 훌륭해 주세요. 우리inentieren